세계 경제가 유럽 위기 등으로 좀 암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국가가 있기 마련이죠. 세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각종 언론들에서는 이 나라가 이것만은 최고라는 특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어떤 것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먼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오늘 할 얘기가 브레이크아웃이라는 용어인데요. 브레이크아웃이 어려운 가운데 난간을 뚫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마 영어로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욕 증시가 그동안 재정 절벽 때문에 주가가 13,000도 붕괴돼서 12,700, 1,4회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당히 큰 폭 올랐어요. 한 200포인트 올랐죠? 그래서 오늘 그 미국 증시를 이렇게 난간 속에 주가를 끌어올린 데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그리고 작은 것까지 포함한 네 가지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눈이 말씀드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경제TV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타결이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방범상에서는 어느 기업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레이트 바게인이냐, 아니면 점진적인 단계냐 한데 역시 명분을 살려간다는 차단에서 보면 지금 점진적 해결 방식으로 타결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뉴욕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눈에이 말씀드리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주택지표 문제도 올해 연초에서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돈이 있으시면 미국의 주택시장에 사시면 대단히 돈을 많이 버시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마지막 버팀목이 주택시장 부분이다. 이런 선수증권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입증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우리는 외톨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집값이 대부분 국가들이 모두 오르는 상태이거든요. 유럽도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미국, 중국도 집값이 오릅니다. 주요국가의 집값이 상승하는 모습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미국의 월가액 주가가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의 정책 당국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심리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또 매스컴에서는 자꾸 미국 경제의 어려운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기 때일수록 항상 무슨 무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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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상상심지적으로 요인을 개선시키는 이러한 요인도 오늘 그 미국 주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그런 용어로서 사실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아웃. 오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봐서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어딘지 제일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부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죠. 잘 사는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우리에도 이제 위기 때일수록 좀 돈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가 이런 걸 보면 역시 위기 때일수록 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부자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해서 부자에 대해서 증세하면 그만큼 중화위계층들은 여러 가지 시원한 감을 느끼고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항감을 많이 느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계층 간의 모습을 전부 전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역시 그 세계 형제 입장에서 본 가장 잘 사는 국가는 룩셈브르크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 위기가 지금 전역을 휩싸우고 있습니다만 룩셈브르크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섬에 이렇게 외딴 섬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럽 위기의 어떤 전역 바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룩셈브르크는 홀로 고독해서 선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이 룩셈브르크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물가 고용이 상당히 좀 안정돼서 룩셈브르크 형제를 골드락스 경제라고 부립니다. 유럽의 위기 속에 룩셈브르크가 골드락스 경제다 해서 우리가 골드락스라는 것은 연계 정례 정화로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속에 가다가 곰이 차린 음식이 있었는데 너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먹기에 가장 이상 좋은 이런 경제를 보통 골드락스 경제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룩셈브르크다 이렇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거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룩셈브르크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가 넘어서 사실상 세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렇고 싶습니다. 네.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중에서도 룩셈브르크는 현재 가장 세계에서 잘 사는 국가로 선정이 돼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로 최근에 많은 국가들을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 없는 나라 잘 사는 국과는 또 개념이 다르죠. 재정적자, 국가 채무가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올해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10일 정도면 올해가 완전히 지나가는데요. 올해는 각국의 재정사정에 가장 악화된 해다 이렇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경제 회복이 제때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면 재정사정은 그만큼 악화된다 이렇고 싶습니다. 재정사정이 얼만큼 악화되느냐 하는 것을 유럽 위기라든가 미국의 재정절병 문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재정수지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단체로 또 피부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230%가 넘는 상태 이제 이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IMF는 225% 다른 기관은 236% 이렇게 해서 조금 다릅니다. 220%가 넘는 상태고요. 미국도 10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부채 문제 특히 재정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상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재정수지는 다른 수지와 달리 흑자를 기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흑자를 기록하면 재정운용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조세, 국민의 저항감이 높은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거둬들였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 흑자가 필요 없습니다. 적자인데 위험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다카스컬스건은 국가체무가 GDP 대비해서 5%로 해서 거의 균형재정 수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시정전압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국의 국가체무가 상당히 높고 선거 과정에서도 역시 정리정당 목도에서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유난한 국가재정에 악화생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마다카스랑 함께 한국이 재정에 건전한 국가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신용등급이 3대 기관으로부터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일부 기관에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돌아간 것도 아마 올해 한국경제의 10대 뉴스 이렇게 꼽으라면 이 뉴스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 3위 정도는 기록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그렇죠. 32%의 재정건정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정됐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사는 국가 알아봤고요. 재정적자 국가체무가 없는 나라들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규모로 세계 최고인 나라를 꼽아볼 텐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미국이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경제 규모로 따질 때 여러 가지 규진이 있습니다. GDP 규모라든가 수출 규모라든가 시가총액 규모라든가 이런 걸 이제 따집니다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잣대가 GDP 규모라는 것은 잘 아시거로 봅니다. 역시 미국은 미국입니다. 미국 때 4년 전에 보면 미국이 제2의 중심국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달러가 제2의 중심통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은 이렇게 한국경제TV의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미국경제의 경제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누구나 다 예상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규모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일 텐데요. 어떤 국가가 성장되어 있습니까? 올해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지만 국가별로 보면 상당히 차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본시장 발전장도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국가별 비교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 상승률을 보면 베네수엘 같은 게 600%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올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초에 말씀드렸던 CBH 국가이든가 이런 국가들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50% 정도 오른 상태이거든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올해도 국가별로 해외 펀드라든가 하는 걸 잘 보셨으면 또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연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곰곰이 따져보면 올해 증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많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중에 역시 주가를 결정하는 데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장률 어디가 중요하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76% 정도 겪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제스민 혁명 때 리비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원위시설 파괴로 인해서 사실상 경제 성장이 추락한 것에 대한 어떤 통계기법상의 기저효과도 있는 측면에서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리비아라든가 이런 제스민 혁명 국가들이 성장률이 높은 것은 시민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과도기적인 단계를 갖춰가지고 그리고 역시 경제 복원 시스템, 특히 서귀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 복원됨에 따라서 원위량이 급등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이런 원위량의 급격한 회복과 함께 올해 경제가 어쩔다. 올해 뒤돌아보면 세계 경제 경창률이 상당히 많이 들은 속에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제스민 혁명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하베츠 간의 내전도 일어난 것도 그런 측면이 다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중동국가에 이렇게 보면 성장세가 높을 때 항상 자기의 주권의식이 강하면서 이렇게 내전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의 지자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시청자라면 그렇게 깜짝 놀라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좋은 가운데 이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방송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주변에 적기 때문에 사실상 중견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해도 피부적으로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듯이 있습니다. 중국이 6%고요. 최근에 선진국들 2%대, 유럽 국가들은 마이너스 대 성장률을 기억하는 것에 비해서 리비아는 76%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원유 생산 회복이라는 당연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성장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것 국가가 투자 유치를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투자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이 대목이 우리나라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채권시장이라든가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 장급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원화가 절상되는 이런 국면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자본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고용 가치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쪽에 기여하는 날래기면서 직접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포트폴리아 자금만 많이 들어오고 직접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과 약화라든가 성장의 덫이라든가 증진과 함정 이런 우려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올해 투자 유치를 보면 여기서 투자 유치라는 것은 직접 투자가 되겠습니다. Foreign Dialog Investment FDI가 되겠습니다. 이런 FDI를 기준으로 볼 때는 몽고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증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몽고라든가 이런 국가를 많이 따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해외 투자 유치를 올해 급증했기 때문에 60%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만 되면 몽고의 고용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 유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증시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뭘 투자할까 했을 때 항상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잘 따져볼 수 있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위기로 한때 주춤했던 한때 떠올랐던 지역주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권으로 나눠보면 최근에 뜨는 경제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루치니스 잘 말하는 사람이 한 2년 전에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이라는 이런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화두가 됐고 한국에서도 번역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뜨는 국가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국가들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이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역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폴스 브릭스에 해당되는 국가다. 지금 세계 경제 보면 선진국은 정체된 상태이고요. 있다는 일이기 때문에 브릭스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지금 성장이 거의 머저히 있는 단계입니다. 오히려 성장 통화로 인해서 중지금 함정 문제가 올해 내내 그룹을 정시에 화두가 됐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 소위 폴스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위배치라든가 VIP 이 VIP 국가는 시중 여러분은 어떤 국가인지 아십니까? VIP, VIP에서 많이 들을 얘기하는데 올해 이 국가들이 좀 글로벌 증시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필리핀, VIP 국가는 V를 베트남으로 쓰는 데가 있고 베네수엘라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리의 베네수엘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도 상당히 부각됐는데요. 이 미스트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그 다음에 터키하고 이걸 미트 국가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바로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도 삼성그립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런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 국가에 대해서 경영에서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를 두는 이런 모습은 아마 내년도에 증시의 투자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각 분야의 세계 최고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울 때는 이 국가들의 신뢰가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걸쳐서 가장 높은 국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증시 투자할 때 시청자 여러분이 연도해두고 그것이 심리개선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월가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명의가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CBT, VIP, 미스트 국가 다 인도네시아가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정도 느껴지고요. 저희가 브레이크 아웃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경제권은 우리나라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기, 여러 가지 금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융위기 잘 나가는 국가, 어떤 부분이 잘 나가느냐 최근 또 떠오르는 경제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